안녕하세요 이제 꽃이 활짝 폈습니다. 근데 혼자 일을 하다 보니까 꽃눈일 때 다 속아야 되는데 벌써 꽃이 다 피었습니다. 요즘 며칠 날씨가 차가워서 좀 개화가 늦긴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 한 50% 정도는 꽃이 핀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지나면 꽃이 피고 또 이게 열매로 변하겠죠. 열매로 변하면 또 그때는 또 열매속기를 또 해야 되겠죠. 혼자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작업이 늦어집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다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면서 이렇게 시간 새벽에 지금 오늘 6시에 나와 가지고 지금 8시 반까지 지금 작업을 하고서 다시 밥 먹고 이제 출근을 또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지금 많이 작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또 열매로 변하면 그때 또 열매속기를 하고 열매속기가 끝나면 또 이 봉지를 다 씌워야 되죠. 이게 이게 가수농사가 큰 힘을 이렇게 갑자기 팍 이렇게 쓰는 힘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이죠. 건강에는 좋습니다. 가수농사를 짓는 게. 허리를 구부리거나 무릎을 구부리거나 이렇게 해서 그쪽이 많이 상하는 그런 일은 이제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집에 들어가야 될 시간이 다 돼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알람은 안 울리고 있습니다. 영상 조금 더 찍다가 알람이 울리면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출근을 해야 되죠. 자, 꽃봉오리가 참 예쁘게 폈습니다. 눈이 된다는 건 그런거죠. 스스로 이 꽃을 따내야 된다. 그리고 눈이 내리면 그 눈을 내 스스로 쓸어내야 된다. 꽃들한테 미안하네요. 근데 열흘은 화무십이로. 화무십이로. 꽃은 열흘은 그래도 피었다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하루 정도 피었어요. 하루 정도밖에 못 피고 생을 마감하네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카메라를 켜니까 아무 생각이 또 안 나네. 이제 벌써 잎손이 이만큼 돋아 놨습니다. 근데 다행히 올해도 오갈병이 안 온 것 같네요. 우리 복숭아는 병중에 오갈병이 가장 많이 죽인다. 이게 오갈병이 오면 또 두꺼비 두꺼비 그거 등 껍질처럼 그렇게 잎이 변해서 잎이 재기능을 못하는 거죠. 잎이 재기능을 못하면 강압성을 못하니까 이 열매들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심하면은 이 가지 자체도 죽진 않았는데 세순이 거기서 잎눈이 형성이 되질 않아서 거기서 가지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이게 예전에 이런 가지가 이렇게 세순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가지가 예전에 처음 오갈병 걸레가지고 그걸 잡아주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세순이 안 나오는 거죠. 이런 게 예전에 오갈병 걸레까지 나오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갈병 광자는 자주는 오갈병이 열매로 가기 때문에 뽑히기 전에 개화하기 전에 직전에 치시는 게 맞고 복숭아는 거의 병이 잎으로 가기 때문에 잎으로 가기 때문에 잎이 트기 전에 치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오갈병 병균이 곰팡이균인데 이게 겨울에 골동을 하고 나서 해동한 이후에 이제 촉이 트면 빗물을 따라서 바람을 따라서 이렇게 입물을 탄 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게 오갈병이 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갈병 약은 입눈이 트기 전에 방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꾸 꽃 썩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또 오갈병 약 방제 이야기를 또 했네.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아직까지 비가 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새벽 6시에 나왔더니 새벽이... 10시가 새벽은 아니죠. 6시에 나왔더니 햇더기 전이라도 굉장히 추웠는데 해가 뜨고 나니까 햇살이 착 미칩니다. 해가 뜨고 나니까 너무... 오늘 날씨 너무 좋습니다. 하늘 봅시다. 하늘 봅시다. 구름 한 점 없어요. 구름 한 점 없어요. 구름 한 점 없습니다. 하늘이. 구름 한 점 먹자. 아 너무나 맛있습니다. 구름 한 점 먹게 맛있죠. 오늘 뭐... 비즈 먼지도 없는 것 같고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하... 정말 오늘 좋은 날씨입니다. 오늘 출근 안하고 여기서 이... 꽃이나 따고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에드슨스 성인이 나서 꼭 저도 광고 같은 거 한번 붙여보고 싶습니다. 하... 사랑은 욕심이란 참... 하... 하...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어... 좋아요 구독 진짜로 좀 눌러 주십시오. 아... 어떻게 이... 이 조회수에 비해서 시청 시간에 비해서 구독... 구독... 구독 수가 너무나 너무나 작습니다. 오늘 날씨 너무 좋습니다. 좋은 봄날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홈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